고춧가루 아니면 건고추가격을 알아보고 참깨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깨시세, 금고추, 고춧가루가격.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날려나? 이거 깨 아니야? 아닌데? 한 대에 36,000원이에요. 한 대에요? 네. 한 대가 몇 킬로인데? 1.2킬로. 아니 이게 올해 깨래요? 올해 깨 아닙니다. 올해 깨는 11월달이 하더라구요. 작년꺼는 36,000원. 고춧가루는? 고춧가루가 다 똑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깨도 이게 물건따라 상중화가 있거든요. 상품이에요 지금. 고춧가루는? 고춧가루는 물건대로 다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는 건 18,000원 팔고 있어요. 아아.. 이거 500g이에요? 네, 600g 맞춰서. 18,000원. 괜찮은 것 같은데? 야 근데 깨가 너무 세다. 짜물락해도 이거 못 되겠나? 응? 짜물락해도 3만 얼마면 이거.. 짜는 데가 이구나. 아 여기가 짜는 데가? 한 개 한 개 짜는 데 얼마에요? 아.. 한 개 한 개 짜는 데 얼마에요? 근데 가지고 오셔서 수금 말씀하세요? 네. 수금. 수금은 4,000원이요? 수금은 4,000원이요? 한 병하고 조금 더 나오죠? 한 대 짜면. 한 개 5,000원. 한 개 5,000원. 네. 국상에 한 병 반. 한 병 반. 근데 걔가 원래 핵기가 안 좋아서 한 병 반 안 나오는데. 당연히 거. 네. 목에 따라서 한 병 반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좀 좋으면 한 병 반. 너무 씻고 줘요. 네. 참깨 지금 얼마에요? 한 대에. 올해 건 얼마인데. 올해 건 아직 안 났고요. 작년 때 3,500원. 아 작년 게요? 우리 겁나 싸게 팔았는 거 아이가? 우리 먹을 거면 남겨놨서 이거 팔고 안 돼. 참. 혹시 고추는 얼마든지 아세요? 수금 한 분에 19,000원이에요. 이거 갈아 놓은 거. 아 갈아 놓은 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여러분, 여러분,